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정도 A급이 있네요. 나왔네요. 가격이 1,000에 50입니다. 방 엄청 넓습니다. 1,000에 50에 관리비 5만원. 전기, 가스 별도구요. 연식은 물론 있지만 가격 대비 방 엄청 넓어요. 역시 A급은 신대방역 방 크기를 안질봐도 넓은 것 같은데 5,20m 나오네요. 여기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5,20m 나오고 3,50m 입니다. 이 벽에서 여기까지. 사실 이 정도면 1,000에 60으로도 나갈 것 같거든요. 1,000에 60 정도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1,000에 50이라서 방 크기 아주 뛰어납니다. 채광도 좋구요. 1,000에 50으로 이 방이 나가면 대체할 만한 물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불을 끈 상태지만 밝죠? 앞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도로가 또 있어서 앞에 건물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해를 가리거나 그러진 않구요. 옵션은 다 있고 세탁기가 여기 드럼세탁기에 싱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식이 있다보니까 화장실 안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정도 크기에 이 가격으로 원한다 하면 이 건물 말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또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의를 빨리 이 방이 계약되기 전에 문의를 주신다면 이 방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4월 2일 화요일 보이네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아직은 방이 계약이 안 된 상태고 방이 엄청 넓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암튼 A급 A급입니다. 신발장은 여기 여기 있고 아주 좋네요. 현재 주차 자리는 없고 다른 호수 주차하시는 분이 나가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こちら은 어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십시오. Francisco, 여기 있으면 해주세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일을overe advocates 보내고 כ-